주문하신 쇼다리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신라면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광어회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포도주스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단백질 보충인데 주문하신 주스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육첩반상 나왔습니다.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. 다시 불러주세요. 주문하신 쇼다리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주문하신 신라빈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광어회 나왔습니다. 아, 저요? 아, 저요? 광어회 나왔습니다. 아.. 맘에 나왔네 주문하신 포도 주스 나왔습니다 어휴! 아휴... 잘 안 됐어. 미안해서... 어... 아... 어우 씨... 잘 많이 찍었네? 자격 좀 해. 밥 안 찍는 음식이... 떡볶이. 오! 주문하신 단백질 복주인 게 아, 예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잘 섞어드셔야 알갱이가 제대로 높거든요. 아... 예, 예. 아... 앗!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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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적인 식품 먹어야겠다. 주문하신 육첩반상 나왔습니다. 생선, 가시가 물에 걸리면 꼭꼭 이거 될 수 있거든요. 맛있겠다. 수많은 육첩도 못 잡았다. 안 걸린다. 너무 많이 걸린다. 왜 갑자기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? 응. 너 입에서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혜재야 우리 헤어지자. 나 도희야. 도희야 우리 헤어지자. 이유가 뭔데? 우리 다. 나 다른 여자에서 봤어. 이번엔 안치겠어? 하나야. 우리 헤어지자. 나 헤어져. 우리 헤어지자.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너 입에서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마늘을 먹었으니까 입에서 나겠지. 얼마큼 먹었으면 이렇게 나. 너도 나. 지금도 나. 너도 지금도 나. 계속 나. 너도 계속 나. 안 날때부터 계속 나. 못 참겠어 지금. 마늘을 헤어지자. 뭐. 왔어? 오늘 헤어지자. 정의야. 네. 우리 헤어지자. 헤어지자. 왜? 그냥 헤어지자 왜 헤어져? 너 너무 멍청해 내가 뭐가 멍청해? 나 엄청 부탁해 미국 수도가 어디야? 워싱턴 뒤에 더 있어 GD 아니야 CD 아니야 ETI 니가 다 혐의나왔어 니가 더 멍청하잖아 너 카메라 속도 못 알아? 헤어지자 무슨 일이야? 왜 우리아카? 혜지야 우리 헤어지자 나 도희야 도희야 우리 헤어지자 이유가 뭔데? 나 다른 여자친구 있어 헤어지자 내가 사준 시계 내가 내가 사준 거잖아 너 쓰레기 내가 사준 거잖아 가져가 가져가 그 티 내가 사준 거잖아 빨리 줘 달라고 달라고 있어 너와 형 저리하고 사준 거잖아 됐어 나 아빠가 자기 안녕 손빈아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? 헤어지자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나.. 고자 됐어 고자 됐다고? 아 괜찮아? 고자 됐잖아 괜찮아 무슨 소리야? 난 고자가 아니거든 나 건강해? 우리 역할 바꾸면 되잖아 아니야 나 건강해 아니야 아니야 rider 지휘의 지 잠아 pod 마지막 날씨는 못생겼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날씨는 못생겼다 마지막 날씨는 못생겼다 뭐예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다 먹기 싫어 전은 하루에 안 먹기 싫어 난 또 한 번만 먹기 싫어 물을 먹기 싫어 평화에 잠을 먹기 싫어 마지막 날씨는 무엇을 먹기 싫어 넉넉히 죽은 일 저에게 좀 더 기분이 싫어 난 오늘 하루에 안 먹기 싫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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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서 나 가야돼 1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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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다시 5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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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다시 5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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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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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2층 2층 영상이 재밌게 나와서 보는데 영상도 상영해도 괜찮을까요? 고맙습니다. 예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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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